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괴물 몬스터 오늘 이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 알고 있나요? 안 돼요 우리가 저번에 실험을 한번 했었던 무려 1.16.5의 40개의 몬스터 모드가 들어간 버전으로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벌써 하늘 날아다니는 펠리칸, 갈매기,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아 못 맞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정말 다양하고 공포스러운 퀄리티 높은 모드들과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은 총 3마리를 잡을 거고요 평수랑 룰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몬스터 모드를 들고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대신에 오늘은 저도 어떤 몬스터들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 50% 절반 깎고 잡는 거 좀 빼자 오늘은 아 오케이 솔직히 너무 야빠겠다 그러니까 자 그럼 가보자고 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 야 뭐야? 랍스터 뭐야 랍스터 랍스터가 있어? 맛있겠다 우와 파란색 랍스터도 있는데? 얘는 또 뭐냐? 민들레도 날아다녀? 어 물개 물개 물개? 물개도 있는데? 근데 재나님 어? 단점이 있어요 뭔데요? 오늘은 몬스터들 체력이 안 보여 아 맞네? 그리고 여기 섬이야 쟤님 혹시 설마 야비하게 혼자 도망간 거 아니지? 아 뭔 소리야 저기 로비님 뛰어다니는 거 보여 다행이다 나 버리고 가지마 아 저기서 뛰다니네? 어 잠깐만요 뭐뭐야? 메두사 신전 아니야 저거 신전아? 어? 멈춰 왜? 내 거야 멈춰 내 거야 왜? 어 저 철검 뜯어 했어요 저기 동상한테 어 뭔 소리야 왜?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뭔 소리 들렸는데 방금 깨봐도 돼? 깨봐도 돼? 깨봐 뭐 있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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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괴물이야? 아니 몰라 아 그럼 들어가 봐 들어봐 좀 뚫어봐야지 뭐가 있는데 빨리 들어가 봐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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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Pole 뭐가 우리가 잤던거 들어가봐 아예예예 들어가 봐 하하 어 하 consistency 하 scrutin Your 은 아아아아아아 나도 죽었다 하하하 야 어떡하냐 야 우리 어떡하냐 괜히 들어갔다 아이 니가 쳤다 얼굴만 안보면 돼 재난님 메두사 특징이자 얼굴만 안보면 돼 얼굴 안보고 땡기고 다가가서 날릴거야 하아아아 어 잡았다 잡았다아 아 이거 메두사를 이렇게 잡냐 업데이트된 메두사 내꺼지롱 내꺼지롱 아니 다가올 때 얼굴 막 엄청 불에 켜지면서 와앙 하고 오던데 아 진짜? 어 저것도 뭐야 엄청 큰데 뭐야 잡아야겠다 일단 잡아 우와야 커진다 조개네 조개 맞추면 맞출수록 커지는 조개인가봐 뭘 조개야 우와 오늘 몬스터 대박이다 바다로 들어갈까 일단 바다 밑에도 뭐 있는거 아냐 나 먼저 간다 재님 살아서 보자 우리 시간 얼마 없는거 알지 아니 로비님 이거 맞아 어 어 보거 보거가 있다고? 젠장 바다 쪽엔 뭐 없다 난 일단 패타고 긴급탈출함 배가 있어? 응 재님 나 좀 데리러와 나 좀 나 여기 있어 여기가 어딘데 남파선 재님 나 체력 각각이야 좀 도와줘 아니 가고 있다니까 어디야? 진짜 여기 산호가 너무 많다 남파선이 어디있을까잉 남파선 그래 남파선 자체 아하 잠깐만 이거 뭐야 헉 어 이거 배인가? 여기 어디계시는거에요 에이 남파선 위에요 여기 내려가서 물고기 좀 잡아먹고 오겠습니다 맞아요 물고기를 먹으면서 체력을 좀 채워놔야겠어요 나중에 가서 한 대 맞고 나 이렇게 급사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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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강한 몬스터는 어디냐 아 뭐야 나비 레디아다는 뭐야? 뭐 다냐? 뭐 로켓 다냐? 몰라 야이씨 바다에 홍광색으로 불뜨네 조심해라 네 야 저거 뭐야 그래 그 까만거 그 까만거 로비님 조심해 아니 그 까만거 수신 쟤 뭐냐 아니 날개가 달려는데 쟤 뭐야 야 저거 못잡아 아니 물속이라서 그래 그냥 그 근처에서 죽었다고 걔한테 물 부력이 너무 에바 쌈바 참치 꽁친데요 잠깐만요 잘못하면 내가 죽은거 아냐 안돼 우리 그럼 다 알고 우리끼리 싸운다고 어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야 쟤 나한테 달려들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어 그래 걔 엄청 무섭다고 어 소름 일단 잡았다 와 오늘 좋은 몬스터 싹쓸 어 뭐야 내 템은 내 몬스터볼이 다시 한 세트가 됐네 저기요 에? 저기요 그 거 양심이 너무 없으신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잘해서 제가 먹은건데 양심이 없다고요 어 어 아니 오늘도 몬스터들이랑 맨몸으로 싸우고 싶으신가 아 너무한거 아니에요 새로운 대륙을 찾아가야겠구만 아니 제 몬스터볼은요 가지러오세요 어 아니 나도 강한 몬스터 잡아야될거 아니야 어 어 네 예 예 근데 어 내가 지금 섬을 찾아가야되는데 더 먼 바다에 나온거 같애 어 아 경화롭다 여기는 난 아무것도 안보여 어 물속에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 있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살려줘 아 어 잡아 잡아 잡아야돼 무조건 잡아야돼 물하고있는겨 잡아 무조건 잡아 나 배 부서졌어 불안하다 저쪽도 어 야 오지마 잡혀라 잡혀라 잡혀 와 똑똑해 안오는거 봐 잠깐만 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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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해룡 해룡 멈춰 아 하하하 자자님 아 우리어떡해 우리어떡하긴 운영자한테 빌고빌고 빌어가지고 새로운 섬에서 스폰한다음에 리제로부터 다시 시작해달라고 빌어야지 자식아 그럼 우리 약속하나 하자 뭐 내 아이템 복구하고 재난님 아이템도 복구하는걸로 그리고 새로운 섬으로 가자 그리고 새로운 섬에서 오케이 그래 안했어 자 두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저희들 어느덧 남은 시간은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안에 진짜 먼저 다잡아야돼 와 그래도 안 좋은거라도 찾았지 재난님은 완전 꼴망했어 내가 먹은거 니가 다 가져갔잖아 뭔 내가 가져가 재난님 가진것도 없었잖아 아 몬스터볼 잡는 친구들마라도 색깔이 다르네 어 몬스터의 속성마다 이제 색깔도 달라지더라구요 그리고 잡고나서 마우스 갖다대면 내가 어떤 몬스터를 잡았는지 이름을 볼 수가 있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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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잖아 없는데 없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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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뭐가 있다? 나무 사이로 뭐가 보이지 않아? 나무 사이로? 으아아아 어 어 있다 있다 얘 뭐냐 야 모기인데 모기 모기? 야 나뭇잎 다 부순다 우와아아아 잘 살아보셔 난 이거 깨고 있으랄께 살았다 살았다 어어어 으아아아 으아아아 어이 살았다 우와 우와 얘 대박이네 어 얘 나중에 사하겠다 목 이놈? 얘 뭐야? 뭐 하는 애야? 몰라 근육질 모기인데? 으어여 너무 싫어 으اه 우와あ 으아아 왜왜왜 왜왜왜와 신체나 왜 이상한 상자깨에서 이상한 애들이 напр 잡았어? 잡기 잡았는데 아직도 소리나 뭐야? 하늘이 어디지? 진짜 찐텐으로 소리를 지르면 있잖아 어 아니 진짜 놀랐음 진짜로 으아ång 왜 왜 왜 왜 왜 뼈밖에 없는 애를 잡았는데 하반신만 잡히고 상반신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해? 합체해야지 따로 잡아서 나중에 따로 잡아서 합체해야돼? 따로 잡아서 나중에 합체시켜 뭐야 잠깐만 왜 복제가 됐는데 몸이? 복제가 된다고? 아니 머리를 안 잡고 나머지 몸을 잡으니까 복제가 됐는데? 에 Bismillah 몬스터가ult 폭죄가 된다고 폴스가 두배가 된다고? 아이 뭐야 어 재난입니다 재난 거기서 뭐해? 어? 야 저것도 뭐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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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돼 와 진짜 나 죽었어 나는 아 포탈이다 포탈에서 나오니까 포탈에 나오는 순간 뭔 떠버렸어 어 잡았다 잡았어? 잡았는데? 잡았다고? 나 재력 반칸으로 잡았어 잡았다 와 이거에 잡는다고? 어디서 못 찾냐? 옆에서 옆에서 저건 다 털어놨는데 나 옆에 있는 신전 갑니다 뭐야 신전이 또 있어? 뭐야 신전이 뭐야 뭐야? 왜 왜 또 왜 너무 예쁘게 생겼어 예쁘게 생기면 보통 안 쎄요 어 아니에요 전 이 친구 잡을 거 어 야 날아다야 돼 아 얘 불사조인 거 같은데 불사조? 응 고루건한테 맞으면 끝나 응 아니야 혹시 몰라 아주 그냥 잡아버리고 이 친구 이제 제 원픽입니다 수고하십쇼 와 진짜 오늘 대결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신전 손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어 5분 다 됐어요 아 걱정이야 어 이제 콜로세움으로 갈 거야 새로운 장소에 나오는 왕의 왕의 귀한 백성들 앞머리를 조아려라 이야 오늘도 새로운 뉴페이스가 세상을 준비할 거다 뭐 뉴페이스야 워스트페이스지 맨날 지잖아 뭔 소리 오늘만큼은 이길 거예요 어어 잘도 이기겠다 잘도 어어 어어 그래 보시는가 어어 한대 맞는다 한대 맞는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1.76.5 새로운 몬스터 3마리를 뽑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굉장히 수량이 많은 몬스터를 잡은만큼 어떤 몬스터들이 또 등장할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몬스터 소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님부터 소환해주세요 오케이 제가 소환할 몬스터냐 바로 등장 우와 우와 야 뭐야 야 왜 이렇게 깐지나냐 으에에에 야 야 야 깐지나네 우와 야 멋있다 멋있죠 취향저격인데 어찌구 분열하더라고 막 와 쩐다 다음 몬스터는 뭐예요 저거보다 멋있는 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안녕 바로 이겁니다 이야 날아다니는 애네 으으 어디가냐 어디가냐 날아가는데요 자기가 돌아와 이 자식아 자 그러면은 뭐 제나님 나머지 한마리는 좀 이따가 저랑 동시에 소환하는 걸로 하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제몬스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몬스터 첫 번째 호잇 짜잔 쩔죠 쩔지 근육질 목이예요 이게 목이라고? 어 으윽 목이 점색하네요 와와 진정 진정 자 우기가 저의 두번째 몬스터 고루근 어 으 narr 고루근인데요 와 고루군도 택이 서가 업데이트가 돼 가지고 정말 멋있고 귀여워 ghosts elets rada iliation 때린다 어 얘들아 긋 신정해 어? 이제 안들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한마리씩 남았는데요 오케이 오늘 내셀거 엄청 크거는 조심해야돼 오늘 내꺼 굉장히 신기하거든 너도 조심해라 자 저희가 소화는가동시에 싸움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눈 크게 잘보세요 outer 둘 셋 팀설정 개시 GO 날아다니는 Jackson 논스터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고르곤과 모기맨 모기맨이 해골뱀을 때려잡았어요 와중에 고르곤이 몬스터를 돌로 바꿔버렸고요 마지막 몬스터 남은거야 뭐죠 피닉스 제나님의 피닉스 한마리가 남았는데 이제 공중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중전인 근데 공허의 뱀 어디갔어? 공허뱀 어디갔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뭐 어디간거 모르겠는데 공허뱀 혹시 설마 공허를 뚫고 경기장을 이탈해버렸나요? 공허뱀은 경기장 밖에 있네요 장을 빼요 아니 무슨 장을 빼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 피닉스도 장을 빼잖아요 어이 피닉스는 아직 위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경기장을 네모나게 다 막아가지고 나라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경기장 전체를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막으로 막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3인치 카메라를 보시면 경기장은 나갈 수 없는 방벽으로 정말 꽉꽉 막혀있거든요 알려줘 자 이제 나가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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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또 나가? 공허벌레 또 나가? 뭐야 불사도 죽었어? 아이 뭐야 익룡이야 이거? 뭐야 푸테라노돈인가? 아니 떴다 떴다 비행기가 되면 어떡해 아니 어떻게 고르곤한테 한 번을 고딩이냐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돼서 로빈의 새로운 버전에서 몬스터보 배틀 승리하고 말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고르곤으로 끝내면 좀 재미없으니까 오늘 새로운 몬스터로 제나님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무시무시하고 특이한 새로운 몬스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나님 왜? 이제 곧 그 무고기한테 꼴리는 거야 으 싫어 잘가 야 잡히면 죽는 거야 자 이거 와 와 걸어가는 거 봐 와 얘 겁나 징그럽게 걸어가요 아 잡혀서 쫑쫑 빨렸어요 모기에게 키스를 받고 죽어버립니다 이것도 보실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